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오리나야부자들에게 미주오리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향보석 관련 뉴욕 증시, 주간 전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FOMC 일정이 있고요. 금리 인상 등 주요 지표 및 연설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SLXL ETF, FNGU, BNKU, 그 다음 FAS ETF 관련해서 현 시점 매수 타이밍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으로는 리오프닝주 관련해서 제가 앞서서 경기민감주, 보잉, 델타항공, 카니발, 노르위전 등을 얘기를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에어비앤비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해서도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나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우견한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수월 멤버십 혜택 정리해 드립니다. 열성팬 이상 가입해 주시면 미수월 단타매매 종목 매수매도시, 멤버십 게시판 및 게시 및 단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공개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술안전테크팬도 마찬가지로 비공개 채널 별도 운영과 개인 상담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드렸듯이 델타항공은 40불 이하에서 줍줍 타이밍이 여전히 유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서 장비 관련 주 ASML도 좋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한 주간의 미국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9월 들어 미국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신종 코로나19, 지금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와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한 경계감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17일까지 다우전수는 9월 한 달간 2.19% 하락을 했고, S&P500 지수는 1.98%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 또한 1.41% 지금 밀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현재 S&P500 같은 경우 50일 이동 평균선 거의 터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반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우지수는 9월 들어 3개월 만에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4개월 만에 하락, S&P500 지수는 8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번 주 22일에는 FOMC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21일과 22일에 FOMC 미팅이 있고, 지금 22일에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에서는 아무래도 시장이 관망장세에 머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 주 회의에서 연준이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만 하고, 연내 테이퍼링을 단행하겠다는 신호만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벤크 오브 아메리카 지금 애널리스트도 11월에 테이퍼링을 발표하고, 연말 전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시장에 충분한 신호를 줘 테이퍼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길 바라고 있고, 따라서 9월 회의 결과에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 의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가 어떻게 변할지 지금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점도표에서 의원들은 2023년에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고요. 이는 첫 금리 인상을 2024년으로 예상했던 이전 전망치에서 당겨진 것으로 이번에도 추가로 당겨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FOMC에서 2022년 금리 인상을 예상한 의원은 7명이었고요. 2022년 금리 인상을 전망한 이들이 늘어날 경우 금리 인상 시점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3년 금리 인상 횟수가 늘어날지도 주목이 되고 있고, 금리 인상 시점이 당겨지거나 2023년 금리 인상 횟수가 늘어날 경우 긴축 속도에 대한 우려로 이를 매파적으로 읽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은 앞서 금리 인상의 기준이 더욱 높고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테이퍼링이 끝나면 곧바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는 아무래도 신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렇게 주요 경제 지표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주요 경제 지표들 먼저 보면 현재 9월 20일에는 9월 가격 주택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이 빨간 점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9월 20일에는 8월 신규 주택 착공, 주택 착공 허가, 2분기 경상 수지, FOMC 정례회의가 21일과 22일에 시작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20일에는 페덱스와 어도비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9월 22일에는 기존 주택 판매와 FOMC 경제 전망 기준금리 결정, 그 다음 재롬 파울 연준 의장의 회의가 있습니다. FOMC 어나운스에서 지금 9월 20일 동부 시간으로 오후 2시에 발표가 된다. 패드 체험 앤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동부 시간으로 9월 20일 2시 30분에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아마 시장 변동성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런 시기, FOMC가 실제로 진행이 완료가 되고 프레스 컨퍼런스가 끝나게 되면 다시 증시는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 흐름을 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9월 20일과 9월 21일에 증비국 증시가 하락이 나온다라면 줍줍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9월 23일에는 지금 현재 주간 신규 수록수당 보험 청구건수 잡리스 클레임이 발표가 되고요. 캔자스티 연훈 제조업 활동지수,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되고 특히나 기업 실적 발표로는 나이키와 코스트코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나이키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리 선춤해 하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나이키 같은 종목은 단타나 수익 매매 부다라는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야 될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9월 24일 보시면 클리블랜드 연훈 총재 연설이 발표가 있고 신규 주택 판매, 뉴 홈 세일즈라고 해서 동부 시간으로 10시에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이코노믹 캘린더 보면서 알려드렸고요. 하지만 미국 중시 여전히 이번 주에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의회가 다시 열리게 되고 파월 의장은 주 후반 24일 연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해 개막 연설에 나설 전망입니다. 9월 24일에 파월의 스피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행사 주제가 팬데믹 경기 회복에 대한 시각인 만큼 현 경제 회복세에 대한 연준의 판단을 읽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 주 의회가 다시 열리면서 3조 5천억 달러 규모와 지금 1조 달러의 규모의 인프라 법안, 부채 한도 협상 등과 관련해 진척된 소식이 나올지도 주목이 되고 어느 정도 시장은 특히 부채 한도 협상이 재무부의 현금이 소진되는 10월 어느 시점까지는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제 불확실성 해소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은 증시에 호재가 되지 않을까 어찌되었건 미국 충신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무상향이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SLXL, FNZ, BNKU, FAS 등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LXL 현재 46.75불에 RSI가 53.8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SLXL이 RSI가 40대에 위치하고 CCI가 마이너스 대로 돌아서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이제 21선 지켜주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21선을 지켜주는지는 제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멤버십 게시판이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또는 텔레그램 배공개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FNZ도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FNZ 이후 좀 더 기다려볼 생각이고요. 일단 RSI는 49.76, 맥드는 0.59, CCI는 마이너스 11.16으로 마이너스 100에 근접했을 때 좀 더 분할 매수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번에 이제 FNZ나 SLXL 좋은 매수 타이밍이 이번 주에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찌되었건 분할 매수로 접근할 계획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BNKU도 지금 120일 선에 붙어있기 때문에 저는 BNKU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좋은 분할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 RSI도 47.11, 맥드는 마이너스 0.2, CCI는 마이너스 83.19, MFI는 29.69, RMI는 48.01에 근접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RSI가 40대에 위치하고 있고 CCI가 마이너스 100에 근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분할 매수 타이밍 그리고 현재 120일 선에서 붙어있다라는 점에서 좋은 분할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BNKU 같은 경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프리나 애프터장에서 접근한다라기보다는 본장에서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FIS, ETF 제가 2차례 정도 분할 매수를 하였고요. 이번 주에 3차례, 3번째 분할 매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 RSI는 46.4, 맥드는 0.09, CCI는 마이너스 91.39, MFI는 30.52, RMI는 50.42를 기록하고 있고 121선이 점점 붙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분할 매수하기에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건 현재 시점에서 스윙이나 단타 투자로 대략적으로 20, 30%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경기 오프닝, 리오프닝 관련해서 경기 민감주나 리오프닝 관련주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일부는 빅테크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포트폴리오를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술 한 잔 가입해 주시고 개인 상담,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개인 상담을 친절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미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저녁에도 영상을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